바닷가 양식과 해산물 가공에 필요한 양식장과 가공장, 축양장, 랭동고, 부두등이 갖춰진 양식사업소가 건설됨으로써 더해 수산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바닷가 양식에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사업소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공사를 다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 현대적으로 완공된 갈마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일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수 김수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양식사업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이민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갈마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우리 당이 강원도 인민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의 견인 불발의 정신력과 고귀한 애국심이 나온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